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아, 여기. 응? 뭐? 밥 먹고 먹어야 되는데. 냉장고에 먹을 거 딱 하나도 없네. 수박? 밥 먹고 먹자 그러면. 밥 먹고 수박 잘라줄게. 고집도 엄청 세네. 아, 온다. 아니, 맘마 먹고. 맘마 먹고. 맘마 먹고 이리 나와. 첫째가 울면 둘째가 또 따라서 울고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먹었나? 아, 엄마 표정이. 이게 육아 지옥이에요. 빨리 밥 먹고 가야지. 빨리. 오는데 왜 이렇게 다 빠지는데. 그만, 누가 이래. 아빠도 이래. 뭐야. 일어나자. 일어납시다. 일어납시다. 일어나. 일어납. 아, 일어나. 일어납. 뭔가 불안하다. 아니, 먹기 좋게 잘나줘야지. 저래서 아빠를 깨우구나. 그러니까. 먹어봐. 아빠는 다 해주는구나. 그러면 이제 엄마 말을 더 안 듣거든. 그렇죠. 기준을 좀 정해야겠다, 그렇지? 빨리 먹어. 일단은 급한 불 꺼수기로 들어가는 거지, 이제. 다시 자야지. 등원까지만 도와주지. 미안하. 이한이 때부터 남편이 아이의 육아며 집안일이며 안 했기 때문에 분가해서도 똑같아서 솔직히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. 아니,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. 그럼 해안으로. 맞아. 하다 보면. 언제네. 빨리 손 씻어. 얼른 가야 돼. 이제 나가자. 근데 또. 규현 씨가 부탁도 안 하네.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. 포기한 것 같아, 그냥. 나와. 야. 야, 문나린. 일어나. 화가 나지. 속 터지지. 일어나, 빨리. 응. 일어나라고. 응. 아이고. 은윤씨야. 밟아. 밥, 밥 달라는 거야. 진짜 아들 셋이에요. 아들 셋. 또 찰여줘야? 뭐야, 밥 해주는 거야? 아... 아기를 봐주니까...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? 그렇지, 씨! 씨! 커넬반도 안 돼, 그냥. 해달라는 대로 해주네, 참으면서. 매장 가시죠.